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퇴 당시에 자신에게 허위 과장 보도를 한 언론사의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 지지 않으면서 따박따박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까지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들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그 외에 허위 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민형사 제재를 하려는 대상은 언론중재법상의 허위사실적 주장도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보도 유포와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의연과 조롱, 야유는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 이는 저의 학문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조국이 밝혔던 페이스북 글입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허위, 과장, 언론, 보도, 온라인 글 말들을 접수하는 뭐 개정, 이런 후에 이렇게 하면서 밑에 우종창 기자, 채널A 조영민 기자, TV조선 기자 등등 해서 이렇게 자기가 소송을 한 또는 고소를 한 이런 언론사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배운 교수 그동안 자신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로 비판을 하거나 또 조국의 한 말, 과거와 지금의 다른 경우를 빗대서 이렇게 표현한 기자들, 의욕을 이렇게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하나하나 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럴 때 써먹으라고 법을 배운 것입니까? 법을 배워서 상대방을 고소하라고 또 고발하라고 이렇게 배운 것은 아닐 텐데 지금 조국이가 이렇게 법을 남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국은 또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의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나 유튜브 등 개인에게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단독이나 민사제제와 형사제제를 병행해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치 언론사 또는 유튜브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할 테니까 이제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포고문을 낭독하는 것 같은 포고문을 게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조국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악성글을 자신이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몇몇 비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다. 조국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그리고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적 조처에 나선 이유는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조국이 지금 언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국을 공격한 사람 또 조국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글을 쓴 사람 또 비판한 사람 등등에 대해서 모두 조사해서 내가 소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예 참조해서 비판을 하지 말든지 기사를 쓰지 말든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조국은 2013년도 트위터에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부터 부분적은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허용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2013년도에는 공인에 대한 검증에서 부분적인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있으면 안 된다.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허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유튜브, 기자, 블로그 할 것 없이 악의적인 거리거나 허위거리거나 모욕적인 거리거나 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보면 정말 앞뒤 맞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조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근 동양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다시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세요? 조국이 다시 정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조국이 전 이날 비판적인 의견, 조롱, 야유는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아서 감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과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나 조롱, 야유에 대해서는 표현의 영역으로 보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나 또 이것이 바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많은 공격성 발언을 해왔는지 조국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 그러면서 공인에 대해서는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그런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해놓고 지금 그게 당사자가 되니까 본인이 그 대상이 되니까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자파들이 진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로남불, 제로남불일 현상이 아닌가 그러나 아무리 조국이 정치를 하든 또 명예훼손을 하든 이런 글을 쓰더라도 글쎄요 큰 신뢰가 없어 보입니다.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글로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치기하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비판,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조국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조국이 법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 혹은 조로남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